그리고 돌 때 시선, 서로 시선. 잠깐만, 왜 어색한 거야? 괜찮아. 괜찮죠? 괜찮죠? 그럼요, 오케이. 아무 데도 가지만은. 나만 안아줘. 야르른데, 야르르? 액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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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무대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스킨십 있는 부분들도 편하게 했었고. 뭔가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형광등 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무대가 낫다, 이거지? 무대가 훨씬 편해요. 무대가 훨씬 편하고. 아니, 뭘 잡지 못해. 아이고야. 쓱 올리면 잡고 앞에 보면서. 갑자기 원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힘들잖아, 안 잡아줘.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이걸 우리가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철판 깔고 한 것 같아, 그때. 그때는 서로 오히려 더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 하기가, 그냥.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맞아, 맞아. 기계적으로 갔다가 됐는데. 뭣모로 갈 때는 좋았는데 알고 하려니까 좀 약간 어색한 거야. 오랜만에 하는 것도. 어색한 거야. 금방 또 괜찮아지지 뭐, 하다 보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P. EN이에요? 네. 형 E예요? E예요, E. 아, 대박이다. I잖아요. I예요. INFJ? 맞어? 어떻게 알았어? 맞아? 맞아? 네. INFJ? 네. INFJ? 맞아? 나 어떻게 맞췄대? 어떻게 맞췄어? 완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 신기해. 나도 신기해. 나를 꿰뚫어보는 느낌이야. 어떻게 맞췄게 신기해. 어떻게 맞췄어? 생각하고 있었네, 마음속에. 그러네. 에이.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야. 형 맞혀봐. 형 뭔지. 맞혀보세요. 지금요? 지금 딱.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잖아, 지금. 야, 확실히 증명됐네. 이제 좀 뵙고 같이 뵙. 자, 그러면. 좀 쉬울게. 장 횡래 씨 MBTI 몰라요? 딱 봐도 우리는 알겠는데? 뭐예요? 이이 anci탄 extent.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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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 이 일을 왜 몰라요. 그, 뭐... 괜찮으신데...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네. 나만 자꾸 쳐다보면 어떡해. 아니, 뭐 하면서 춤추는 거구나. 아, 그러나 빨개지면 어떡해. 감기 걸린 듯이 열이 낮아. 닫아진 때문이야. 자, 다시 한게, 다시 한 번. 어떡하니. 헤리꼴레리인데, 지금 보니까. 한 명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다 고장나는 거죠? 다 고장나요, 고장나요. 여보 같아. 내가 뒤지? 네. 뒤로 갑니다, 뒤로. 오케이, 오케이. 어떤 표정에도 한찍 한찍해. 까먹고. 아이고, 대도 부끄럽네. 아니, 근데 왜 자꾸 둘이 눈만 마주치면 자꾸 안무를 까먹는 것 같아요? 인중을 볼게, 인중. 그래. 인중 봐요. 정민 씨, 인중 볼게요. 인중이 또 얼마나 재밌어. 맞아. 맞아. 인중 보면 인중이 웃겨. 근데 이게 포인트가 서로 마주 보는 그 느낌에서 나오는 게 있어갖고. 아, 그랬던 거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이컨택 연습을 한 번 해볼까요? 10초 정도만 딱 아이컨택. 아니, 다 할 수 있어. 해, 해, 해. 해, 해. 10초? 해, 해. 10초 딱. 그래서 아이컨택, 10초. 10초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연습입니다. 바로 연습. 나 많이 버텨, 3초야, 3초. 3초야. 나도 3초. 잘 버텨. 원, 투, 푸야. 바로 그냥. 시작! 하나, 투. 보관제 기워요. 보관제 기워요. 보관제 나왔네, 보관제 나왔네. 아니, 무슨 시계가 그네. 아니, 친해지. 많이 친해졌어요. 우리 이거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죠? 10초 넘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5초만 할게요. 이번엔 5초만. 5초, 오케이. 오케이. 네, 5초. 자, 하나, 둘, 셋. 너 저 앉은 딴 데 보네, 저봐. 못하네, 저봐. 못하네. 왜 웃어? 표정이 진짜 많다. 연기 잘 와서 되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수의 젖은 표정도 있고 섹시도 있고 다 있네요. 아, 네. 그 5초 안에 다 보여준 거예요? 우와. 어필했네. 우리가 좀 더 친하게 지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빠라고 부르고 나를 오빠가 저한테 편하게 해 주시면 어때요? 그렇죠, 얘. 오빠, 오빠라고. 그래, 그래. 아까부터 나 것도 그랬어. 괜찮아요. 보통이 좀 편안하네요, 그래도. 편안한 오빠라고 하면 되지. 하긴 뭐 그럴 수 있고 그럴까요? 말 편하게 해 봐요. 정민아. 네, 정민아.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오케이. 연기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뭐 연기 아니에요. 저도 말 편하게 할게요. 그럼 편하게 해요. 그래. 네. 알았어. 정민 씨 매력이 있네요. 알았어요. 애노 오빠. 그렇지. 애노 오빠. 정민아. 응. 됐다. 되게 어색한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안 해봐서 좀 어색하네요. 아, 네, 어색하네. 그럼. 계속 편하게 해 주시면. 그렇지. 편하게 하자. 그래, 편하게 하자. 네, 편하게 하자. 존댓말 하면 오늘 밥 사기. 아, 밥을 사요? 어, 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에이, 밥 먹고 싶었네. 밥 먹고 싶었어. 밥 사려고. 기다렸네. 아, 잘하네, 오빠. 잘하네, 애노 씨. 비싼 거 먹을 거다? 그래라? 비싼 거 먹어라? 오빠. 어. 다시 한번 해 볼까? 그래, 정민아. 응. 해볼까? 아니, 뭐 둘이 국어책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오, 맞춰갑니다. 오, 뭔가 가까워졌다, 이제. 오, 많이 좋아졌다. 완벽했다. 좋다, 좋다. 좋은데? 오, 오, 오. 훨씬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존댓말 했네. 아, 그러네. 존댓말 했네? 둘 다. 너무 밥을 사고 싶은 거지. 아, 반말이 어렵다. 네, 반말이 어렵네. 어려워. 어렵다, 정민아. 나. 애녹 오빠. 어, 그래. 나도 좀 뭔가 벽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 그래? 다행이네. 어때? 애녹 오빠? 초? 아, 반말이 효과가 이렇게 좋은 거야. 반말이. 어. 귀엽다, 둘 다. 왠지. 분위기 좋다. 나 소품 가져왔는데. 소품? 무슨 소품? 뭐지? 정민 씨가 파이팅 있네. 1번. 97. 오, 이거 잘 어울린다. 97. 2번. 아, 장미. 이거를. 한 포인트로 쓰는 건 괜찮아. 한 포인트로 딱 물고 시작해서. 오. 그래, 이게 낫지. 야, 미쳤다, 미쳤다. 야, 속다. 조회수 쓴다. 이거 형 물고 계셔야 돼요. 나 물고 있으라고요? 네, 물고 계신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서.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오, 이거 좋은데.